안녕하세요. 임짱TV 임성근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운데 다들 이럴 때는 건강 유의하시는 게 가장 먼저인 것 같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2024년 새해를 맞이해서 임짱TV 촬영 일정이 잡혔어요. 1월 10일 수요일 오전 11시로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30만 기념 이벤트로 구독자들을 초대하려고 하는데요. 이름하여 임짱의 음악가세. 평소에 레시피 영상을 보면서 정말 족이 맛있을까?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이 계실 텐데요.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을 초대하겠습니다. 참여가 가능하신 분은 임성근이라는 이름 삼행시를 지어서 아래 링크로 올려주시면 여러분들을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메일로 삼행시 내용과 아이디 그리고 연락처를 함께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8일과 9일 오전 1시까지 달린 댓글 중에서 다섯 분을 선정하여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이벤트로 여러분들을 직접 뵐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짱TV를 사랑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면서 다섯 분 꼭 추춤해서 이번 기회에 저하고 방송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시죠. 임성근의 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